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건설현장 인부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국내 건설업이 무너지는 충격 이유가 나왔으며 국내 건설현장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봐야 한다라는 소식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난달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들 패거리 지어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 팀장 보고도 외면 신고 때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 한국의 법 비웃듯 추방대도 다시 밀항 지난 5일 서울 남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향하던 법무부 호송 차량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웃으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는 실실 웃으며 하나도 안 무섭다. 집 중국에 가면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에 남아있는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뿌려졌으며 그는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붙잡힌 중국 한족 출신 불법 체류자 이머씨의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이머씨는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조선족 노동자 전머씨를 집단 폭행한 불법 체류 노동자 패거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노동자들의 막가파식 집단 구타 사건이 최근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족들과 한족 출신 노동자들이 건설 인력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같은 불법과 폭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사실을 적발해 중국으로 추방을 해도 밀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 조직이 고착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조선족 출신 전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형틀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일 작업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 반장인 이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전씨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욕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팀원의 실수로 벌어진 문제였지만 이씨는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전씨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따지자 중국인 이씨는 어디서 말댔구냐라며 목을 조른 뒤 다짜고짜 형틀 목수전형 쇠망치로 전씨의 머리를 20여 차례나 내려쳤습니다. 전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작업용 안경이 부러지고 코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망치가 끌리면서 왼쪽 귀가 찢어졌고 오른팔로 망치를 막다가 팔도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노동자 10명이 있었지만 모두 중국인 조선족 이씨의 패고리에 속해 있는 한족 불법체류노동자였습니다. 한족 불법체류노동자 우두머리 이들 중 이씨와 함께 전씨를 폭행했습니다. 오야지 공사현장인력공급자로 불리는 한국인 정모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으며 되레 EXX 시끄럽게 근다라며 욕까지 했습니다. 그는 한족 불법체류노동자들의 우두머리인 이씨와 육년을 같이 일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조선족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씨는 붙잡아 때려 없애버려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동의 한족 노동자들은 다시 전씨를 폭행을 했고 전씨가 폭행죄로 잡혀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씨는 신고해도 겁 안난다. 집 중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전씨는 심한 구토 증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코피를 흘렸으며 위사는 뇌진탕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오야지와 한족 패거리들이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한족 패거리는 평소 지난 10년간 사람을 수없이 때려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공공연히 떠버리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우두머리인 한족 이씨는 3년 전에도 경기도 시흥의 건설현장에서 중국동포 김명구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때도 공사현장 목수용 쇠망치를 이용해 김씨의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렸습니다. 이씨는 5년 전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됐지만 밀항으로 다시 입국해 버젓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패거리 중 한 명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의 한 시장에서 시비가 붙은 중국동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체포된 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씨와 그의 패거리 등 한족 불법 체류 노동자 8명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전씨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야지 정씨는 단속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씨를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러 내가 신고했지라며 그의 멱살을 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이후 사무실 뒤쪽으로 끌고 가 조용한 데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전씨는 억지로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의 보호를 받은 뒤에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지금 현재 국내 건설 현장 속칭 노가다판에 전부가 다 한족 조선족들인데 잘 돌아가겠습니까? 십장이다, 오야지다, 십장이다, 오야지다, 뭐 다 다 조선족 한족들 기술 배우려면 중국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안 씁니다. 중국에서 저희들 동생이나 친척들 데려와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일을 잘 하느냐고요? 잘 하겠냐고요? 아파트 붕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물, 트럭, 운송도 조선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며 이 유저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3D 업종이라고 해서 노가다판, 건설 현장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충격 상황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족들과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해서 강한 법치를 주장을 하는지 지금 현재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게 블로그나 일반 커뮤니티에 퍼졌는데 지금 당장 손을 쑤지 않으면 이 사태는 앞으로 일파, 만파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